렌트영화 조나단 라슨의 동면 뮤지컬 렌트를 크리스 콜럼버스 감독이 2005년에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또 하나 이 영화가 혹은 이 뮤지컬이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가 조나단 라슨이라는 작곡을 만들고 글을 썼던 애초에 그 사람이 실제로는 초연이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입에 회자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대 우리들 눈앞에도 인수말른 날 52만 5600분의 꿈의 귀한 시간대 어떻게 채용 이녀의 시간 날짜로 계절로 매일 밤하시 빙터 이녀의 시간 그들 그들 사라져도 51만 5600분의 시간대 어어어 좋게 설명해 사랑받는 것을 누가 진실을 안으로 누가 고통을 안으로 우리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주의 앞에 우리 인생을 위해 자 친구들과 함께 한 일요일 노래 우리 인생을 위해 우리 인생을 위해 자 친구들과 함께 한 일요일 노래 우리 인생을 위해 원하는 것 사랑해요